덩기는 책 속에 수많은 군대 어이여 한 자도 베이지 않나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최병서씨 위험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반복하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방청회에서 호응을 해주니까 박자를 까먹었어요 놀랬어 놀랬어 클럽을 하셨어요 아 왜 호응을 해줘요 아니 얘보다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아니 왜 호응을 하냐고 아니 호응을 해야죠 아 이 형님도 진짜 역정 내시는 거 봐 아 호응 좀 그만해 아니 이분도 직업이에요 호응하는 게 이분도 하는 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 왜 이렇게 헷갈리게 얼마나 고급 인력인데 지금 이예수씨 갈게요 자 룰레 돌려주세요 스톱 황남정 널 그리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웃음 지을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리네 외로운 밤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처 없는 이 내 발걸음 허전한 내 마음 그대는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적시여 있는지 애타는 마음은 너는 알겠지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이예수씨 생각도 못했던 강팀이에요 복병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무리 아마추어랑 운동을 해서 붙어도 절대 약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수 두 분이 프로고 네 분이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추어를 약보면 지금 두 분이 놀라셨어요 아니 한 바퀴가 돌면 한 팀 정도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세 팀이 다 있으니까 결승이에요 만만케 보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갑니다 롤레 돌려 주세요 멈춰 역시 난이도가 있어요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뜨냈었지 한동안 뜨냈었지 한동안 뜨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맘이 병했었지 혹시 맘이 병했었었지 혹시 맘이 병했었었지 너무 답답했었지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달리 내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리 내게 고백했지 숙철없이 화풀이를 달리 내게 해 되겠지 숙철없이 화풀이를 달리 내게 해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